반갑습니다 박수환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3월 학력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건데 흔직하게 써놨죠 틀린 이유를 찾자 이게 뭔 소린가 할 수 있을거야 여러분들 틀린 이유를 찾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모의고사를 보게 되실겁니다 첫 모의고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틀린 이유들이 되게 많거든 문제를 풀이다가 틀린 이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틀린 이유가 근데 이게 내용을 몰라서 틀렸다고 했을 때 틀린 이유 이게 되게 다양하게 다가갈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내용을 몰랐어 그럼 그냥 틀리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죠 두 번째는 내가 잘못 읽었어 잘못 읽었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면 실수라고 하죠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차지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어떤 용어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어 용어 이해를 잘못했어 그죠? 단어를 몰라 그럼 틀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니면 실수를 했어 크다 작다 거꾸로 본다던가 이런거 실수를 했어 뭐 이거랑 비슷한 말이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틀린 이유를 갖다가 작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 오답노트를 만들 때 옛날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답노트는 아 틀린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체크하고 이게 오답노트의 목적이잖아 근데 우리가 오답노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오답 정리를 하는데 틀린 이유를 적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노트도 내가 만들려고 하거든 수업시간에 왜냐면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사람은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습관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해서 습관이라는 걸 제대로 들여넣지 않으면 우리는 수능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 지구과기도 모두 막 공부를 했어 그래서 시험을 딱 보는데 아 난 이제 뭐 고난도 문제까지 이제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고서 진짜 어려운 문제 뭐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뭐 정답률이 10%대가 나오는 그런 문제를 딱 풀어냈단 말이지 그런데 실수를 해버린 거야 실수를 3개를 해버렸네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들 틀려야 할 이유를 없애나가는 게 이제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답 정리할 때 나는 이거 왜 틀렸지 내가 무슨 자세로 시험을 봤지 무슨 생각으로 시험을 봤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틀린 이유를 찾자요 이건 이제 문제를 한두 개 정도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뭐 3월 오피 어땠는지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면은 뭐 이렇습니다 단원별 문항 밸런스인데 어차피 이건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 이게 고체 지구 대기해양 5주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등극 컷입니다 42, 34, 26, 22 등극 컷 간격이 굉장히 넓죠 그죠 8점 이건 8점 그죠 4점인데 어쨌든 상당히 난도가 높았던 시험이었다는 거죠 현역 학생들에게 그지 어차피 학평은 현역 학생들 밖에 안 보니까 내가 현역이라고 말하는 거는 재수생들 말고 고3 수험생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어려웠던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 오답률을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1위가 74%는 정답률이 26%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뭐 42% 45% 45% 45% 45% 이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지금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건 되게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뭐가 이걸 어렵게 했는가 틀린 이유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답률 1위 문항을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면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되게 재밌는 거 물어봤어 태양 전체의 부피를 갖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태양의 평균 밀도보다 작은 부분이 태양 전체의 부피의 몇 프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반지름 비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부피에 대한 개념을 몰랐던 거야 부피 여러분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당연히 아시죠 3분의 4 파이 알삼승 이거를 몰라가지고 문제를 틀린 거야 알삼승에 비례하거든요 그럼 이 기본적인 물리량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럼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류 뭐 핵 복사층 대류층 대류층을 찾는 문제가 있는데 대류도 마찬가지야 대류도 기본적인 정의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들 물질이 직접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거든 그럼 온도 차가 많이 나는 영역 태양이니까 최외곽 쪽에서 온도 차가 많이 나는 영역에서 대류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잘 몰랐다는 거죠 기본적이네요 선생님이 항상 공부하면서 지구과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일단 틀리고 물리량을 쓰지 않으면 일단 틀리고 그리고 지구과학 공부할 때 내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연산이 나와 계산하는 거 뭐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 나오는데 감히 지구과학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감히 지구과학에서 루트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현행 체제가 수능이 이제 한 6, 7년 전 수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때는 지구과학이 쉬웠거든 되게 근데 진짜로 쉬웠어요 근데 지금도 막 심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를 찔리는 거야 이런 건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닫아버린단 말이야 생각을 여러분들 생각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잘 못했구나 그리고 이제 오답 정리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으면 보자마자 처음 들었던 생각을 좀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틀렸다면 내 생각의 흐름이 잘못됐을 거 아니야 그거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틀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틀릴 이유를 없애버리기 시작하잖아? 그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이유를 계속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나중에는 별의별 거 다 나와 내가 또 뭐뭐 보다 크다 작다를 거꾸로 봤구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반복적인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노력을 하는 거 시간을 들이는 거거든 그치?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주제 문제를 풀어서 몇 번을 틀린지 해보라고 내가 아는 모 수학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건데 똑같은 문제를 다섯 번은 틀려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친구들 잘 들어? 맞으면 당연히 좋은 거야 내가 이거를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패턴의 문제들을 몇 번까지 틀려야 나한테 채화가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거는 달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풀고 채화가 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섯 번 풀어도 채화가 안 되는 친구도 있어 이게 그냥 재능의 영역이야 얘들아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때려 칠 거야?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공부하면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셔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끝을 보셔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연습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지구과학은 충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틀렸고 나머지는 정답률 비슷비슷합니다 이것도 잘못 읽어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 파장이 긴 게 온도가 낮은데 그걸 잘못 본 거야 마찬가지 패턴들입니다 이게 다 그런 패턴들로 문제를 갖다 풀고 이것도 기본적인 정의를 몰라가지고 문제를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틀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학평 총평 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년 3월 학평보다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수능보다는 쉬웠습니다 당연히 수능보다는 쉬웠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 플러스 알파에 되는 게 몇 개가 나왔거든 예를 들어 북반구 남반구 설정을 바꾼다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속임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험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훈련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학평 이후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직 개념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용어 위주로 열심히 하세요 일단 그리고 수능특강 풀었는지 확인하시고 수능특강 여러분들 안 풀렸으면 당연히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출을 내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이제 기본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기출과 수특은 반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출은 많이 반복하시고요 이런 거야 기출 문제 좀 한 거 갖다 놓고 하나도 안 틀릴 자신 있냐는 거지 제수생들이 나한테 되게 많이 묻는 게 기출을 또 풀어요 이러거든 근데 나는 거꾸로 얘기해 그러면 풀었을 때 하나도 안 틀리니? 실수도 없이 하나도 안 틀릴 자신 있어? 이런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난 다 알아요 막 이래 근데 왜 수능에서 틀려? 기출과 똑같은 요소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3월 학평 이후에도 6평 전까지 기출은 계속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념 기출 다 했고 이미 심화 강좌를 갖다가 열어요 그러니까 심화 강좌는 조금 성적대가 좀 되는 친구들 등급을 더 높은 등급을 받고 싶은 친구들한테 고난이도 주제만 하는 그런 강좌를 갖다 열게 되거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활용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제 3월 3평 끝나면 곧 6평 다가오거든요 6평대까지 여러분들 내용 안 되셨으면 개념이 안 되어 있으면 한번 당연히 1회독 하시고요 열심히 그리고 기출도 열심히 보시고 그러고 6평을 갖다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뭐 3월 학평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 건데 끝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알겠죠? 우리가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는 거야 지구관 그러면 무조건 되고 또 한 가지가 꾸준하게 하면 돼요 알겠지? 선생님도 꾸준히 끝까지 열심히 같이 갈 테니까 잘 따라오도록 합시다 알겠죠?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